이 국민의힘의 내부에 있던 경제학 박사는 윤창현 후보 시카고 대학을 나오셨고 또 이경준 후보 코넬 대학을 나왔고 윤희수 후보 콜롬비아 대학을 나온 경제학 박사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이비 리그 출신들이죠. 윤희숙 씨가 나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저보다 한 6, 7년 아래일 겁니다. 제가 오늘 윤희숙 후보가 인기가 있으니까 여기 철저히 외면당한 보수정당 존재해야 되는 건 맞냐 이런 중앙일보에서 그래도 좀 관록이 있는 김현기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했나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가서 한번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볼 거 없고 선거 부정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보수 지지하는 사람들이 표를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표를 받을 수 없도록 국민의힘이 처신했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움이 짧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건데 경제학 박사를 했으니까 통계라든지 차익값 같은 걸 보게 되면 자기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이 상태인 겁니다. 완전히 그냥 부정선거를 깔아뭉개 가지고 어떻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여러분들 비위를 잘 맞춰서 다음번에는 한 번 더 해먹는 거 이상은 일이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윤창현 씨도 마찬가지고 윤창현 씨도 마찬가지고 윤창현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비례대표 출신도 마찬가지고 윤이숙 씨도 마찬가지고 유경준 씨 강남 병인가에서 이번에 그 세 사람이 다 이름들 당선자인데 위조 투표지 투입 때문에 낙선자가 된 거지 않습니까 윤이숙 후보도 마찬가지고 화성에서 출마했던 유경준 후보도 마찬가지고 대전에 출발했던 윤창현 후보도 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위조 투표지가 이런 만 표 이상이 투입되면서 당선자가 낙선자로 바뀐 경우가 이 세 사람이지 않습니까 일반인 같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겠지만 세 사람이 모두 다 세칭 아이비리그의 경제학 박사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죠 비겁하게 닥치고 은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기가 차는데 보수 세력은 철저하게 바뀌어야 된다 말로만 변하겠다고 해도 국민들이 이제 믿어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윤이숙 후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거짓과 위선에 대해서 제가 실로 경악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가 문제였냐 김현기 기자가 물으니까 결국은 연고주의와 집단주의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수도권 충청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회해야 됐다. 수도권에는 크게 이겼거든요. 충청도도 크게 이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 발표해 드렸지 않습니까 대전에서는 4석인가 이런 차지했고 충청도에는 2석인가 더 차지했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경우를 이렇게 하면 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국힘당의 유력 후보들은 거짓말하고 언론들은 뭐죠 윤통 때문에 졌다 이렇게 거짓 프레임을 가지고 선전을 하고 이런 정도가 돼가는 겁니다. 정말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게 여러분들 결국은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덮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너무 큰 부정성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거를 콜롬비아 대학 경제학 박사 출신이고 50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들 처절할 정도로 닥치고 부정성가 없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참 기가 차는 겁니까 여러분들 제가 과한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때가 더 묻었을 나이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윤희숙 후보가 참말을 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여러분들 부정성가 없다고 외쳐야 되고 윤희숙 후보는 부정성가 있다고 외쳐야 되고 여러분 이거에 제이아 h님의 전수분석 결과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에 서울의 차이값 관내의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지 않습니까 425개 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단 한 곳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투표수에서는 당일 투표가 큰 경우가 없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관내의 사전 투표에 선거갈리비원회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서울의 48개 선거구 425개의 동에서 전부 다 위조 관내의 사전 투표지를 덤북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더해 주셔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백발백중 뭐죠 425개 동에서 전부 다 사전 투표에 압승을 하셨다 이거지 않습니까 북조선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이걸 보고 경제학 박사라는 사람이 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아무리 뭐죠 필요한 거짓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이 플러스 13.16%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 겁니까 관내의 사전 투표가 당일 투표 득표보다도 425개 동에서 평균적으로 13.16%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크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다 더해 줬으니까 425대 제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사전 투표 승률이 425대 제로인 겁니다. 2분의 1의 425승입니다. 그게 뭐 수백 경이 될지 모르겠 는데 계산이 안 된 거죠. 일단 이런 계산기를 가지고 이런 짓을 했는데 콜롬비아 대학 박사 출신인 경기 그것도 여러분들 그냥 사회학 박사가 아니고 경제학 박사인 윤희숙 후보가 닥치고 부정선거가 없고 보수 측의 마음을 여러분들 더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죠. 4월 10일 총선에서는 국민의 힘이 11석을 얻은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에서 29석을 얻었지 않습니까 29석을 얻은 지역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지역이지 않습니까 종로 중성동갑 전현이하고 여러분들 윤희숙이 대결했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19개는 전부 다 국민의 힘의 당선자가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준 위조 사전 투표 때문에 여러분들 당선자가 낙선자가 된 경우이지 않습니까 아주 상세하게 밝혀지 않습니까 성리한 국민의 힘 후보가 낙선자가 된 경우 여기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표를 얼마나 쑤셔 넣었는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위조 사전 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한 여러분들 투입 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송파병 18461표의 위조 투표지 투입 강동갑 진선미에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선거관리위원회가 17706표의 위조 투표지를 진선미 사전 투표 득표에서 대해 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윤희수 후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8등 중구 성동구 갑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수에 15179표의 위조 사전 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한 거 아닙니까 투입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전 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명 두 명 세 명이 올 때마다 뭐죠 전산 조작을 가지고 한 표가 전현희 후보한테 더해지도록 그렇게 이런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총 15179표를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윤희수 후보가 8703표로 당선자였습니다 불구하고 15179표를 투입해 가지고 전현희 후보가 6478표로 승리한 것으로 승부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오잖아요 광진갑 도봉을 이런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국힘당의 여러분들 모모한 사람들이 다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면 종로구 강동을 다 여러분들 부정승을 해 가지고 승부를 바꿨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목록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딱하다기보다도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을까 이래 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 부정을 그냥 밥 먹듯이 그냥 향해지는 나라가 됐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멈출 수요일을 한 번 eleven에